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손발도 많이 묶어둔 2019년 12-16 대책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오늘은 2020년 후반기부터 2021년까지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때 어떻게 주셨죠? 주로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매달 계좌이체를 하고 간혹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질 것이고 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어 좀 더 편리해질 것이고 임대인은 밀리지 않고 월세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임대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는 어려워지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나마 공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제가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20%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죠.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물건을 시장에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10년 보유 이런 전제조건은 없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은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수도 많지 않고요. 실거주 물건을 팔더라도 규제지역 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또 구해야 되니까 별 쓸모없는 생생내기용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예요. 도시계획시설은 보시다시피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원이나 철도, 도로항만, 주차장 등 50개 넘게 있죠. 이런 것들은 도시의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개인이 설치하기에는 돈도 당연히 많이 들고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굳이 설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앞으로 이 지역은 도로가 될 거다, 여기는 공원이 될 거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딱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지자체에 돈이 많아서 바로 토지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수용을 해와서 도시계획시설 등을,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 할 거야,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사업 집행을 아예 하지 않은 게 20년이 넘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장기 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죄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50개가 넘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이 중에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지정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장기 방치를 하게 되니까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지정만 해놓은 것들은 토지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가 차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개발 목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사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는 계속 내죠.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가 안 되니까 지역 의료보험으로 튕겨져 나가서 의료보험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 관악산 공원을 갖고 있는 토지주인은 재산세만 매년 1억이 나온다고 하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자동 실효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금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 중에 도로와 접한 일부 좋은 땅만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서 해제 기간이 따로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더 심한 것으로 묶어버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공원이 해제되는 곳에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도시계획시설상의 도시자연공원인지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효제도가 없고 재산세도 50% 감면 적용이 안 돼요. 도시계획시설은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거든요. 그래서 매우 깊이 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쨌든 7월 이후로 도심에 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되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는 곳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데 허위나 과장광고를 하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당장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기존에는 한 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줬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그 집에서 살았다면, 거주를 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2년 이상 갖고 있는 것은 비과세 받고 싶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검정주택을 2018년 9월에 가장 먼저 사고 빨강, 파랑, 녹색 주택을 순서대로 샀어요. 그리고 빨강과 파랑을 먼저 처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주택을 2020년 10월에 처분을 했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2020년 11월에 마지막 남은 검정주택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 검정주택은 산 지 2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거죠. 현행법상은 이 검정주택을 산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개정된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 검정주택을 똑같이 2018년 9월에 가장 먼저 샀고요. 빨강, 파랑, 녹색 주택을 순서대로 샀고 그 다음 빨강주택, 파랑주택을 먼저 처분했어요. 그리고 녹색을 2020년 10월에 처분했어요. 검정주택 하나가 더 남았죠? 그런데 임차인 전세 만기가 1년이나 남아서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만기 때 맞춰서 팔면 더 좋으니까 2021년까지 쭉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이 검정주택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시작 시점을요.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즉 녹색주택을 매도한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가져가야지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검정주택을 산 날부터 2년이었죠? 개정된 후에는 얘가 홀로 남은 순간부터 2년이에요. 그래서 녹색주택을 매도한 2020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어떤 게 더 절세 효과가 클지 2021년 전에 매도를 할지 그 이후에 팔아도 되는지 잘 계산을 해보시고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가 되잖아요. 여기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개수에 포함되니까요. 이 양도세의 다주택자 중과를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분양권 매입을 덜 할 것이고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위주로 먼저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현재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요. 1년 내에 팔면 50%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40%가 적용이 되고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1년 이상 가져가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택 외 부동산과 동일하게 50, 40 기본세율 순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단기 매매로 차익을 얻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총 18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3편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너무 자주 변경이 되어서 현직 세무사들조차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앞으로 당분간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도 세금 중과의 형식으로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개입해서 힘으로 억누르는 정책은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규제책들에 해당되는 개개인들은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자산 격차가 최근 3년간 매우 커졌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이상과열 현상은 투자자에게나 일반 시민들에게나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서울의 신축주택, 중고주택이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비정상적으로 일부에만 과열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